엑소 에어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I love I love 이건 Overdose 모르는 곳 속엔 널댓나 본누는 너를 타고 맞춘다 끝 빠진 수분의 채식된 후에 정리를 흐리긴 할 수 헐렷 헐렷 독한 나 같은 내겐 떠오를 수 없는데 네 어 세 번째로 또 마마에서 오늘 벌써 이렇게 큰 사과를 받게 되는데요 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뒤에서 저희를 위해 힘써주는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SM 식구들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언급해도 모자람 없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부탁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하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엑소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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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엑소엘 여러분 저희 엑소엘 여러분 잘 맞습니다 저희 엑소엘 여러분 저희 엑소엘 여러분 오늘 어느 날 craziness 저희 엑소엘 여러분 감사합니다.